맛잇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황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옥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소식 때문에 계속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주민 대피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민가나 어르신 등의 대표에도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불금의 교황학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지난주부터 봄날의 전통주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러면 어떤 전통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경북 상주의 은청면에 있는 막걸리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상주의 은청면. 아마 안 가셔본 분들은 상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청면에 어떤 막걸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주는 사실은 경상도 할 때 상주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잖아요. 경주하고 상주해서 경상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상도를 대표하는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 가명.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에도 무조건 들리는 곳.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도 무조건 들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다. 이렇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충제에 술이 없을 수가 없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주를 대표하는 막걸리가 있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경상도 할 때 상자가 상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니요. 상주가 지금도 큰 도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조명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현대의 역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으로 가서 김천, 구미, 대구로 가잖아요. 바로 가버렸다. 상주를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김천이나 구미나 대구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작아졌는데 최근에 중구내륙고속도로라든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던 교차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대구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청주 모두 1시간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요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바로 여기에 송리산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수료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리산 국립공원? 네. 송리산 국립공원이면 상주보다는 다른 곳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립공원을 지금 같이 끼고 있는 곳이 하나가 상주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상주분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소개할 상주 은척면은 어떤 곳입니까? 네. 은척이라고 우리가 말을 들으면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은 은 그러니까 실버를 뜻하는 거고요. 척은 뭐냐?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은으로 된 자. 은자라는 의미예요. 마을 이름의 은자? 네. 은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오래된 전술이 있습니다. 마을에 얽혀 있는. 네.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래서 이게 왜 은자 은으로 된 자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된 금자. 그리고 은으로 된 은자였는데 이게 이 자로 사람의 키를 재면 그 사람이 평생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왜 키를 재려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돌아가신 분도 다시 살려야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 위반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식량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 자연의 삶에 맞추자 그래가지고 상주의 어느 곳에 이 은자를 묻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은자. 은청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자가 숨겨진 마을. 그래서 은자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은척면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러면요. 지금 은자는 은척면에다가 묻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듣고 은자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 금자는 어디다가? 금자. 금자 어디로 갔냐면요. 경주로 갔습니다. 금자는 경주로 갔어요? 어디로 가느냐. 경주의 건첩면 금청리로 갔습니다. 거기도 그게 있군요. 금자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금청리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상주와 경주 이 건첩면과 은척면이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리고 어차피 금자하고 은자 원래 같은 한 세트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상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랑들의 또 무예 훈련터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라라는 큰 문화 틀에서는 굉장히 연관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마을에 얽혀 있는 전설 같은 거 얘기 들으면 새롭게 보여요.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역사와 문화가 엮여져 있다는 게 되게 와닿죠.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주 얘기하면서 과거 역사 얘기도 마을의 유서 깊은 내용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로 이런 고장에서 이런 고을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당연히 유서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은청면의 막걸리인데 이름이 뭐냐면 은자골의 탁백입니다. 탁백이. 탁백이. 요즘에 탁백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죠. 사투리고 실은 막걸리와 이름이 전국마다 좀씩 다 달랐어요. 예전에 부를 때. 지역마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충남 강경이나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내 기술이다. 전내 기술. 전내 기술 이렇게 불렀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모주 이렇게 불르기도 했고. 잔이 큰 잔이나 마시다 보니까 그냥 왕대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우리가 보통 대포하면 소주잔을 뜻하는데 그가 아니고 원래는 큰 잔이다 그래서 대포가 막걸리 잔을 뜻했고요. 옛날에 그 막걸리 집을 대포집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막걸리 안 마시게 되니까 나중에 소주집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보쌈 같은 경우는 탁주배기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는 옛날 이름인 탁배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탁배기도 많이 썼던 이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탁배기라는 게. 대포집 탁배기 한 잔 하러 갈까 이렇게 또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실질적으로 보면 막걸리라는 말이 문헌에 나오는 것이 19세기나 돼야지 좀 보입니다. 그 전에 실은 막걸리의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문헌에 잘 없어요. 이게 고전 추정 전에 먹걸리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이후로 20세기 이후에 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막걸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탁주라고 많이 불렀죠. 탁주라고. 농주다. 아니면 백주 하얗다고 백주다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되는데 실제로 탁주를 제일 많이 불렸고 막걸리를 불린 거는 아직은 찾아본 문헌상에서는 그렇게 한 100년의 역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탁배기 대포 이런 것들이 더 사실 정감 있는 오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은자꼴의 탁배기 어떤 막걸리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1990년대 이전에 막걸리 하면 보통 재료가 지금은 대부분 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밀이었죠. 그래서 밀막걸리. 그런데 최근에 주로 쌀막걸리가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자꼴의 탁배기는 뭐냐. 바로 밀반 쌀반 반반으로 만든 막걸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세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치킨 주문하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반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막걸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막걸리가 흔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반반은 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80%고 밀이 20%다. 아니면 밀이 100%고 쌀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반반은 좀 적습니다. 밀반 쌀반은. 그럼 원래 쌀로 막걸리를 만들 때하고 밀로 만들 때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별로 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반반 막걸리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일단은 쌀과 밀을 반반 섞어서 같이 한번 푹 쪄줘야 됩니다. 반반씩 섞어서 푹 찐다. 찌는 거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일반 막걸리 방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정 노릇과 발효제를 넣고 10일간 이제 푹 발효 및 숙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알코올도 수 한 15도 정도의 원액이 나오게 돼요. 막걸리 원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시 물을 넣고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알코올도 수 6도 정도의 상콤한 막걸리가 나온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큼하다. 상콤하다고까지. 일부러 상콤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맛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실은 우리가 대우는 쌀로만 만든 막걸리를 많이 마시지만 이 쌀로만 만든 막걸리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맛이 가볍다. 쌀로만 들면. 네. 왜냐하면 텁텁함도 거의 없고 그리고 매끈한 맛이 강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막걸리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밀막거리가 주는 묵직함이 좀 들어있어요. 밀막걸리 지난번에 밀로 만든 막걸리는 약간 빵 맛이 느껴진다. 그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식빵 맛이 좀 느껴진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쌀은 그러면 쌀로 만들면 우리 일반적으로 쌀로 만든 술 같은 경우에는 과실량 같은 게 좀 나거나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빵 맛하고 과실량 비슷한 게 다 섞여버렸다. 네. 그렇죠. 과실량도 있지만 식빵향. 식빵향. 식빵향이 좀 옅하게 좀 나요. 그래서 식감으로 표현하자면 밀막걸리의 묵직함이 살아있다. 하지만 쌀 막걸리 특유의 담백함과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맛보셨죠? 그럼요. 맛도 안 보고 어떻게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합니까? 너무 궁금하다 못해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갑자기. 맛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반이 섞은 게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시게 되면 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정말 반반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옆에 쌀막걸리 딱 하나 갖다 놓고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막걸리 같은 경우는 마신 다음에 우리가 입속에 머금다가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사라지는데 밀막걸리는 특유의 가루가 있잖아요. 입속에 잔잔히 계속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신 분들은 밀막걸리는 바디감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굉장히 쉽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했어요. 전통주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막걸리 한잔하고 먹는 안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먹었을까요? 저는 이제 한 2년 전에 이곳에 가서 직접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양조장 바로 옆에 너무너무 맛있는 흑돼지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흑돼지 전문점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흑돼지 통구이를 해 주는데 정말 그 뜨끈한 흑돼지 통구이에 짜릿한 은자꼴 막걸리 한잔 딱 마시니까 이야 이건 스테이크와 와인 저리 가라네. 그럼 여기 가서 꼭 여기 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 가. 상주 은청면에. 그 느낌이 또 다르죠 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못하지만 종식되면 가야죠 여기를.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하셔서 지금 막 사람 조바심나게 만드십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코로나 종식되면 가야지 라고 다이어리에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상주에 유명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곶감. 곶감과 좋았어요. 특히 우리가 민화 중 하나가 곶감과 호랑이라는 민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주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과도 굉장히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종식 빨리 좀 되면. 빨리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하면서. 다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술자리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면하는 술자리 문화보다는 비대면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술자리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랜선. 온라인으로 같이 얼굴 보고 마시는 랜선 술자리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화상 통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카메라 앞에 두고 서로 대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기업의 회식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 회식을요? 네. 그래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술과 그리고 안주를 사다가 앞에 놓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왠지 어색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많았던 거예요. 아, 재택근무가.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회식한다고 회사로 불러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각자 오늘 회식합시다. 그러면 각자 집에 있는 술 갖고 와가지고. 네. 뭐 편의점에 가셔도 되고 소비장 가셔도 되고.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잔 합시다. 그러면 각자 컴퓨터 앞에서 한 잔씩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선한 문화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은 역시 혼술보다는 다 같이 함께하는 걸 즐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문화가 우리 전통주가 중심이 돼서 되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되면 꼭 상주시 은청면에 가서 막걸리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불금의 기왕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고정산불 소식 저희가 오늘 계속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인근 주민들한테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니까 인근 주민들은 좀 대피하시고요. 지금 소방당국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끄도록 노력하니까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